제식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한능검 문제 해설로 돌아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한능검 해설 시스템이 이번에 한능검이 되게 역대급이었다면서요 그래서 한능검이 되게 역대급 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마침 때마침 지난 주말에 한능검 봤을 때 딱 그 지난 주말에 딱 그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캠 비추는 뭐 캠 각도는 뭐 변한거 없어요 캠의 위치는 그 자리 그대로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걸로 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 한능검의 이제 해설을 해설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 문제를 처음 봐요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보기 때문에 한번 그 정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시는 분들 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PC 오른쪽 아래 버튼이죠 여전히 네 업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46회에 한능검은 네 PDF로 받아놨는데 제가 어도비 리더를 따로 안 깔아놔가지고 한 이정도 비율 확대하면 이게 화면에 괜찮을라나 잠깐만요 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확대하면요 또 이게 그 문제가 한눈에 안보여요 문제가 한눈에 안보이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한 비율은 제가 그때그때 가서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 46회 당연히 고급이구요 음 아무래도 이 한능검이 수능하고에 좀 차이가 있다면요 수능은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면 되죠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데 한능검은 이 50문제를 1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1시간 동안 시험을 본다는게 그 여러분들 막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시험시간 길잖아요 수학영역 100분 보죠 그렇다보니까 사실 1시간 동안 시험 본다는게 사실 그렇게 쉬운건 아니에요 음 굉장히 체력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1급 커트라인이 70점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전공자인 것도 있고 제가 평소에 계속 뭐 역사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를 보니까 저는 뭐 솔직히 좀 어 이 문제 좀 약간 알란가 몰란가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도 그러니까 만점이 힘들 수 있어도 뭐 1급을 받는 데는 뭐 문제가 없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공부 안하고 1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저는 그런 능력치가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음 뭔가 따로 뭐 대비를 안하고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거니까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의 체감이 되는지 한번 그냥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기획의 의도에요 그 농경 자 가시대 생활체험 교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시대를 대표하는 서울 암사동 유적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암사동 유적 나왔어요 게임 끝났어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에요 자 게임 끝났죠 주요 체험 프로그램 빗살무늬 토기 갈대 이용할 움찔찢기 갈두갈 가판으로 곡식 갈아보기 그래서 가시대인 생활 모습을 찾으면 돼요 자 돌방무덤 시신 매장하는 풍습은 이때는 시신을 매장하는 풍습은 근데 이제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가 너무 거했죠 특히 청동기 시대 가보면 여러분들 그 고인도 만드는 거 보세요 자 근데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번에 가락바퀴가 나오죠 바느질할 때 가락바퀴에서 실 뽑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이 가락바퀴를 도대체 여기다가 실을 어떻게 넣어서 뽑느냐 약간 이런 거는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바느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을 넣을게요 제가 마이크 각도 좀 옮길게요 명도전 명도전은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 이때 이제 고조전 시대 때 막 중국하고 교류가 있으면서 화폐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제 농기구 사용한 건 당연히 철기 시대고요 비파형 동검 제작한 거 청동기 시대죠 자 1번 넘어갈게요 그 제한시간이 1시간인데 문제가 50문제나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풀었다 싶으시면요 그냥 좀 약간 좀 찝찝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답안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를 빼고서는요 그냥 다 문제 넘어가세요 물론 저는 오늘 이거 여러분들이 뭐 보기 편하라고 영상을 제가 좀 한 아마 몇 문제 단위로 끊을 거예요 제가 한 뭐 10문제 단위 한 뭐 5문제 단위 어쨌든 제가 소요시간 봐서 끊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좀 부담이 안 될 정도의 길이 요즘 요즘 네 오랜만이에요 요즘 이제 그 드라마가 60분짜리가 1시간짜리 드라마가 30분짜리 드라마 2편으로 갔다가 근데 이번에 스토브리그 보세요 스토브리그도 1시간짜리 드라마가 하루에 3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모바일 쪽 시청하는 사람들이 20분 넘어가면 잘 안 보나봐 물론 유튜브에 올리면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철기시대의 나라의 결혼 풍속 글쎄요 결혼을 안 해봐서 농담이고요 가해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담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민며느리제를 쓰면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딸처럼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집안 문화에 적응이 되는 거잖아요 옥저죠 나는 결혼 후에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지어진 서옥에 살다가 서옥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냥 서옥제예요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풍속 있었죠 음 그래서 자 가는 옥저이고 나는 고구려예요 그래서 어 가족의 유구를 한 못과하게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좀 옥저 동예 이런 나라들이 되게 좀 특이해요 음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이거는 고구려는 아니에요 고구려는 오히려 경계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은게 고구려는 산지거든 음 어쨌든 2번의 정답은 2번 뭐 2점짜리 문제는 네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50문제 50문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은 1점 2점 또는 3점이니까요 3점짜리가 중요하지 자 3번 문제 갈게요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오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겠다 고구려군이 남거성을 쳐서 신라성에 이르니 그곳에 외적이 가득했다 고구려군이 도착하니 외적이 퇴각했다 되게 요약판이죠 전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투가 없어요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른 성에 고당복했다 죽냐 예전에는 신라매금이 몸소 고구려에 와서 보궐하며 명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신라 중냐 신라매금이 중냐 조공했다 경자년 우리 60값자 일일이 그 60값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고구려 군대가 외구하고 접촉을 했던 시기는요 서기 400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고구려가 외구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고구려가 외구하고 전투를 했었던 이유가 고구려 땅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고구려 땅에서 한 게 아니고 신라 수도인 서라벌 를 보호하러 그러니까 광개토태왕이 직접 보병하고 기병을 일으켜서 서라벌까지 간 거예요 서라벌에서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뭐냐 고구려 호우명 그릇인가 그거 남부지역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임나가라 임나가라의 종발성 자 이 얘기에서 바로 이제 임나 일본부설이 있는 거죠 어 그렇다고 해요 자 3번 그래서 그 백강전투 선택지 1번의 백강전투는 백제부흥운동 중에 있었던 전투이고요 백강전투가 두개가 있어요 그 의자왕 때 백제가 패망할 때 전투가 있고 백제부흥운동 때 당나라 함대하고 외구들이 이제 백강에서 함대가 충돌한 전투가 있어요 안동도호부 설치경이 안동도호부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당나라가 평양에다가 설치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당나라가 신라땅이에요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그리고 신라땅에 개림도독부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개림도독으로는 신라문무왕을 임명을 하고 신라왕이 개림도독을 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웅진도독 웅진도독부를 그 사실 백제부흥운동을 진압하려고 설치를 한 건데 그 웅진도독으로요 당나라에 붙잡혀있던 부여융을 보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백제부흥운동 끝나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신라가 이제 웅진도독부를 없애죠 웅진도독부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도호부가 평양이 668년에 설치가 돼요 안동도호부가 설치가 되고 보장태왕을 조선왕으로 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물론 실패하죠 자 그런데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 나당전쟁 이후식이에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구요 그래서 안동도호부는 결국 나당전쟁에서 그러니까 사실 평양이면요 신라가 딱 그 대동강 경계까지만 그 신라가 영토를 나눴잖잖아요 평양은 당나라가 지배하는 땅이 맞았는데 안동도호부를 평양이 설치했다는 거 그리고 이미 도둑부가 백제 땅과 신라 땅이 있었다는 거 자체가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먹어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고 결국 당나라가 그래 신라 땅 니네 이제 신경 안 쓸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경 근접한 지역이 되는 평양에 거의 완전 국경 땅에 도호부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676년에 안동도호부를 요동성으로 옮겨요 요동성 신성 고구려 천리장 성 땅 있죠 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 여기는 안 나와있죠 자 나당연합군 자 이 시대의 중국은 5호 16국 시대에서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가야 연매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 정답 5번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금관가야가 좀 이제 세력이 가장 강했었는데 광개토태왕 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그 육가야 영역 중에 동쪽 영역이 좀 많이 약화가 돼요 물론 이제 김해를 뒀던 금관가야는 여전히 금관가야예요 금관가야고 금관가야 마지막 왕인 김구해는 이제 김구해가 항복을 한 다음에요 김구해의 증손자가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구해의 증손자 그러니까 계보가 그렇게 돼요 김구해 김무력 김서현 김유신 김무력은 나중에 진흥왕 시대 때 장군으로 하려가면서 그 뭐냐 그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뭐 3번 문제에서 좀 TMI가 좀 많았는데 넘어갈게요 네 자 4번 문제 가왕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세요 백제 왕릉에서 발견된 묘지석이래요 자 삼국사기를 통해서 묘지석에 보이는 사마왕이 음 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자 사마왕 백제 왕릉 중에 피장자가 밝혀진 최초의 사례가 됐다 백제 왕릉이요 그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백제 왕릉을 찾을 수가 없고 무령왕 때부터가 백제 왕릉을 처음으로 찾을 수 있게 된 게 있어요 성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백제 무령왕하고 성왕 이후에는 뭐 위덕왕 제위기간만 길었지 좀 무력 좀 뭔가 힘은 없었던 왕이고요 그 다음 왕이 혜왕 법왕인데 혜왕하고 법왕은 제위기간이 짧았어요 무령왕 성왕 이후로 이제 백제에서 좀 세력 좀 뭔가 세력을 강하게 떨쳤던 왕은 이제 무왕이죠 제위기간이 40년이 넘었죠 무왕 백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무왕 그 서동 서동이 그 그런 케이스였고 어 그 다음 이제 의자왕이에요 음 의자왕은 의자왕은 네 너무 나라를 막 불리려고 했다가 망했죠 그래서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 나이 62세 개미오년 5월 임진일 7일에 돌아가셨다 네 무령왕의 본명이 부여 사마예요 성이 부여 이름이 사마예요 그래서 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부여라는 성씨를 쓴 사람 있나 그 있죠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네 음 이때는 무령왕 때까지는 나라의 이름이 남부여가 아니에요 사비성 때는 이제 남부여 시대지 사번에 이제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은 무왕 무왕이 이제 익산에 담아되죠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합락한게 의자왕 시대죠 그때 이제 대하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 김품석 그리고 이제 김품석의 부인이 고타소죠 근데 이제 고타소가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고타소가 그 김춘추의 첫째 부인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고타소가 죽은걸 충격으로 김춘추의 첫째 부인이 죽어요 김춘추 첫째 부인이 죽고 이제 김춘추 둘째 부인이 김문이에요 이제 김유신의 여동생 중에 어린 동생 이예요 그 다음에 김춘추 셋째 부인이 김유신의 큰 여동생 김보희 이예요 자 왜 언니가 앞서열이 안됐냐면요 그러니까 원래 김보희가 먼저 언니니까 김보희가 서열상 윗부인이 되야되잖아요 근데 김문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네 김문희가 애가 먼저 생겼어요 결론은 뭐다 당시 이제 부인 서열을 앞당기고 싶으면 아이를 빨리 가져라 김보희가 그랬겠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 이제 나중에 그 그래서 이제 김유신 집안하고 김춘추 집안하고 두 진골 집안이 겹사돈을 맺어요 사돈을 맺고 나중에 또 사돈을 맺어요 김보희가 낳은 딸 중에 한명이 김유신의 부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김보희의 또 딸 중에 요석공주가 있죠 이제 원효대사하고 사시론 관계죠 고로 김유신하고 원효대사는 네 부인이 같은 이제 자매기 때문에 좀 친척관계가 되죠 그거는 어쨌든 관계는 뭐 복잡하네요 음 자 뭐하나 또 얘기가 일로 갔어 응 자 그 다음에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기 했다 서기를 편찬한 거는 이 백제 전기예요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자 동진시대 556국 시대 때 그 이제 서진을 세웠던 그 이제 서진 그러니까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진을 세우고 그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사람은 사마염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마씨의 경우도요 그 조상은 사마의의 로 보고 있어요 삼국지시대 때 그 사마중달 어찌됐든 그 사마의의의 사마중달의 그 자손들이 그 서진이 멸망하고 나서 동진으로 그 수도가 건강이었거든요 건강으로 피해가지고 도읍을 만들었던 도읍을 다시 해서 세웠던 사마의의가 이제 동진을 세우죠 그 동진에서 이제 백제하고 동진하고 수교관계였기 때문에 고구려는 전진하고 손을 잡았고요 백제는 남쪽에 동진하고 손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지방에 스물투 담로를 둬서 왕족을 파견한 뭐 다 다른 시대니까 정답이 3번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한 30번까지 하고 끊어야 되겠다 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나시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5시에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뭐 용어는 좀 뭐 모르는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미시와 신시 사이에 적산에 동쪽 언절리에 도착하여 배를 적막했다 북서풍이 더욱 세차게 불었다 문등현 청령향 적산촌이 위치하고 있다 장보고가 처음으로 세운 적산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대요 장보고가 세웠다 장보고가 청해진 대사를 하면서 이제 당나라하고 일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교역을 해요 자기하고 직접 입당 구법 순리 행기 라고 있는 그 두 글자씩 끊어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당나라의 그 신라방 동입기념관 가면 있어요 그 모형도가 신라방의 모형도가 음 그래서 정답은 사실 4번이죠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들이 자 육두품들 신라의 골품제도에 의하면요 사실 육두품이면 꽤 고위 귀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음 보통 고위 귀족들은 막 이제 고위관리들은 자색옷을 입죠 자색관복을 입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두품들은 그러니까 육두품들은요 대하찬 직급의 벼설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하찬 관등의 벼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하찬부터는 그 진골 선골하고 진골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하찬은 음 보통 뭐 대하찬 파진찬 이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재상이 되죠 보통은 그 이제 화백회의의 수장이 상대등 그리고 집사부의 수장이 시중 해가지고 상대등하고 시중하고 그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신라 관료들 중에서는 최고의 그런 관직이에요 근데 이제 육두품들은 거기를 못 올라가니까 당나라 가서 빈곤과 시험 봐서 당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 특별전형이 있어요 빈곤과라고 당나라 때 과거제도가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곤과는요 당나라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나중에 청나라 때까지 쭉 빈곤과가 있어요 청나라 때까지 빈곤과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허생전을 읽어보세요 연한 박지원을 쓴 허생전 그러면 다 그 양반의 자제들을 그 머리를 변발을 시키고 청나라로 보내서 빈곤과에 응시하고 청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하는데 네 어영대장이었던 이완이 이걸 못하겠다고 하죠 박지원은 그거를 꾸짖고 싶었던 거야 자 6번 갈게요 전진의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 담례로 박물을 바쳤다 태학을 세우고 자세를 교육을 시켰다 고 하는데요 어 그쵸 순도라는 스님이 있어요 순도라는 스님이 있고 불상하고 경문을 보내요 어 근데 좀 이쪽이 너무 눈부신다 그 잠깐만 조명을 좀 한번 옮겨볼까 좀 있다가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담례로 박물을 바쳤다는데 그 부견이 이제 전진해서 그 중국이 5호 16국 시대를 할 때요 동진은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진을 뺀 화북지역에 한 번에 한 번에 16개 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막 어떤 나라들은 망했다가 생겨났다가 망했다가 생겨났다가 막 그렇게 막 바뀌어요 근데 그런 그 5호 16국 시대에 한 번 한 그 5호 그 16국 시대의 그 중반부예요 5호 중에서 그 5호가 다섯 오랑캐거든요 그 다섯 오랑캐가 일단은 서진을 멸망시켰던 흉노족이 있고요 흉노족 그리고 고구려를 괴롭혔던 선비족이 있고 흉노선비 그 다음에 저족 갈족 강족이 있어요 이 다섯 족이 5호거든요 이 다섯 족이 5호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5호 중에서 저족이 전진을 세웠거든요 이 전진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진이라고 안 부르고 진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북연이 이제 한때 이 화북지역을 통일을 해요 이때 순도라는 신님이 고구려 소수림왕 때 만나요 소수림왕 시대면 당연히 고구권왕 바로 다음 왕이죠 자 근데 여기 이 연표에 아주아주 고맙게도 고구권왕 전사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고구권왕 전사 그 바로 옆의 시대가 답이 된 거예요 3번이죠 2점짜리 문제치고는 좀 쉽죠 2점짜리 문제치고는 쉬운데 그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고구권왕 전사한 거를 계로왕 전사 계로왕을 죽여버리죠 장수왕이 증조할아버지 고구권왕이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고보니까 장수태왕의 증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인데 미천왕이네 자 7번 갈게요 이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 자 삼국사기에요 순장을 금지했고 농사를 권장하게 했대요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왕의 특징을 제가 힌트로 드리자면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서 중요한 그곳의 길이가 가장 길었어요 영 그 뭐냐 거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체격도 체격이지만 거기가 너무 커서 장가를 못 갔다가 뒤늦게 장가를 간 거예요 체격 큰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 물론 이제 변강쇠라는 그 이제 명사가 있지만요 그 우리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요 변강쇠보다는 그런 좀 그 뭐냐 남자로서 강한 사람들은 우리 지증왕이라고 부르자고요 어쨌든 자 지증왕 시대 때 뭐 정답은 또 나왔죠 2번이죠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석을 시키죠 자 8번 갈게요 8번 가문사를 완성한 왕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동해용이 되겠다 동해용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문무왕이었죠 근데 선왕에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그 시대 이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흠돌의 날을 진압하고 진골 귀족을 숙청 귀족을 아예 숙청을 해버려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무혈왕계 개통이 해공왕을 끝으로 대가 끊겨요 음 자 신라 신문왕 시대 그러니까 신라가 그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시대까지 합하면 신문왕 때가 제일 전성기에요 그래서 8번 신문왕 때는 정전지급은요 그 뒷시대고요 이제 녹읍을 폐지하기 시작하죠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거는 건원 연호 쓴 거는 법흥왕 시대고 독서 산품과는 원성왕 그리고 정답은 4번 행정제도를 개편해요 구주 오소경으로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고 이제 구주 음 행정구역 개편을 한 거지 이때가 제일 빠르고 9번 자 답사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서고성 중경현덕부로 추정 자 중경현덕부 상경용천부 뭐 이런 거 보면 생각나지 않아요? 자 이런 거 보면 중경현덕부 발해의 오경 중에 하나예요 상경용천부가 이제 뭔가 그 터가 컸는데 자 신라가 신문왕 때 행정구역을 정비를 했다면 발해는 이 오경을 정비한 시대가 이제 세 번째 왕인 문왕 때예요 그 이제 네 첫 번째 왕인 대조영 네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왕인 대조영 때 발해가 처음 세워졌던 장소는 동모산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모산에 계속 수도를 두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당나라 측천무 시대였어요 당나라의 측천무가 황제를 했었던 시대여가지고 그 측천무가 이제 그때 돌궐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발해의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그 천문용 전투에서 이기기 전까지만 해도 발해는요 당나라에게 쫓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동모산에서 그러니까 방어하기 쉬운 지역에다가 도읍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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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 발해의 무왕 때 이제 당나라하고 한번 전쟁을 하죠 나당연합군하고 한번 전쟁을 해요 그리고 무왕의 다음 왕인 문왕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당나라하고 이제 휴전을 해요 이제 좀 사이조족적 지내게 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발해는 도읍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토가 조금씩 넓혀서 가다가 근데 문제는 문왕의 다음 왕이 대원이거든요 근데 대원이가요 얼마 안가서 살해당해요 아 요번에 1급 합격했어요 이번에 조금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봤던 발해의 최대 영역 있죠 그 발해의 최대 영역은 한 발해의 중후반대인 선왕시대 때 영토예요 해동성국이 됐던 그때 이제 발해가 해동성국이 됐을 때쯤에 당나라도 그때쯤엔 이제 당나라 제1회전성기가 이세민 시대고 제2회전성기가 이윤기 시대예요 현종 이윤기 현종시대가 제2회전성기고 그 그때 이제 발해도 이때 해동성국이 돼요 신라는 한 그 시대쯤에 조금 이제 구군이 기울어가기 시작하는 때죠 신라는 신라는 좀 뭐냐 헌덕왕 좀 그 아니다 한 헌강왕 헌강왕 때까지가 태평성되었어요 헌강왕 때까지가 괜찮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 1번 중앙군 구사당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정답이고 자 중정대 중정대는 나도 용어는 모르겠고 전성기의 구사당 아 구사당은 그 발해가 아니고 신라다 중정대 그리고 해동성국 인한 대흥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62주면 땅이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뭐냐 어디 군 태수 어디 군 태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약간 그런 군현재 있죠 그 군 그 어디 군 태수 이런 데가 주일 때도 있어요 군 또는 주예요 그 오나 송과대 오나라가 그 땅을 81주를 먹었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어요 10번 문제 삼국시대 탑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중에 제일 오래됐다 석탑이라 그랬어요 선덕여왕 3년에 건립됐어요 불국사도 석탑이고요 근데 불국사보다 더 늦게 지어졌던 황룡사 9층 탑은요 목탑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5번은 불국사죠 음 근데 난 솔직히 불국사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신라의 유적을 내가 한 번도 못 가본 게 수학여행이 1999년 때 갔어야 됐는데 그때 다시 우리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경주로 갔거든요 근데 경주가 그 당시 화성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취소가 됐어요 그때 H.O.T.가 불렀던 노래가 아이야가 있죠 어쨌든 저는 이거를 아직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나중에 내가 한번 경주에서 방송 컨텐츠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방송 컨텐츠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방송 컨텐츠보다는 방송 컨텐츠보다는 그걸로 할 것 같아요 좀 뭐냐 그 지난번에 제가 상하이 갔을 때 처럼 그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남겨두는 걸로 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가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많이 흘렀는데 1번부터 4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잠깐 숨을 고르도록 할게요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